안녕하십니까 이리티비 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강아지 공놀이를 한번 해볼거에요 요즘 이게 인기있는 공놀이라고 하는데 3000원 정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건 원래 소리가 났는데 망가졌어요 3000원짜리라서 그런가 일로오세요 일로오세요 일로와 이게 뭐냐면은 이게 여러분들 공이에요 공 이 공을 여러분들이 물어보면 되는거에요 아셨죠 가만있어 이 공 집중 집중 이 공을 가지고 오면 돼 얘들아 오우 오두방정이야 자자 하잇 물어와야지 물어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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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좋아 나이소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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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아 분들 가지고 와야돼 가지고 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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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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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하하하하 얘들아, 얘들아, 저기 공업. 공업 거에요. 가져와, 가져와, 가져와.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자, 갑니다. 일로 오세요. 가지고 와. 얘들아, 집중해. 가지고 와야 돼, 알겠지? 가져와, 가져와. 가져와, 가져와. 안 되겠다. 내가 직접 교육을 시켜준다. 자, 이거를 가지고 오면 돼. 알지? 자, 가본다. 절로 가본다, 얘들아. 하나, 둘, 셋. 가지고 와. 자, 간다. 가지고 와. 오라면 와야지. 어딜 가는 거야, 니. 간다. 물건다, 물건다, 물건다. 일로, 일로, 일로. 일로와. 일로와. 그거, 그거 물고 와. 물고 와야 되는 거에요? 자, 마지막. 마지막 한 번 더. 마지막. 자, 집중. 해, 해, 해. 집중. 간다. 해. 집중 좀 해, 좀. 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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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